불모 선정 선주사회 시방제불 반반 년이로다나 모이 타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부상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중생들의 고통을 해탈시켜주고 미래 중생들의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반왕의 태자로 얼마 안 있으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존귀한 왕이 돼서 영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만 그 행복을 마치 헌생처럼 던져버리시고 중생을 위하는 흠한 수도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접 부처님께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실달태자로서 출가하실 때 오늘이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인데 그때 그 심정은 참으로 무거웠고 또 책임도 무겁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갈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중생을 위해서 집을 낳은 사가출가 속가집을 버리고 또 입산 고요한 곳에 가서 수도길로 떠나는 것을 출발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발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자분들이 시집가는 것도 출발하지만 또 자기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도 출발하지만 부처님의 출가는 어떤 출가냐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 부처님의 출가의 뜻을 한번 되새겨봐야 되겠다 그 되새겨보는 날이 1년 중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 2월 초 8일 또 평생을 80년 동안 맨발로 적도 밑에 뜨거운 지금도 아마 우리가 인도 사성기라든지 또 미얀마라든지 타이라든지 서리랑카라든지 남방 쪽에 불교 성기로 순리하러 가면 얼마나 더우냐 그 더운 태양 밑에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동분서주 임리입수라고 진흙에도 들어가고 또 불에도 들어가고 태양 밑에도 쪼이고 가진 고통을 하면서 45년간 설법을 했고 설법을 하실 그 힘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거는 출가했기 때문에 출가한 다음에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한 법력으로 우리를 제도해 주시는 일러주시는 말씀을 45년간 했는 것이 바로 팔반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평생을 거래하시다가 2월 15일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주사에서 이 법회를 만 7일 동안에 부처님의 출가로부터 열반에까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탄생으로부터 열반에까지 출가를 해야 수도를 했고 수도를 해야 부처님이 됐다 그러므로 이 출가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선우사 주제시님께서 그야말로 이 주변에 사시는 여러 사부대 중이 다시 한번 부처님의 길을 되새겨보고 우리도 한번 그 부처님의 걸어가는 길과 똑같이 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흉내도 내보고 또 나아가서는 실천도 해야 될 그런 목적을 두고 이 법회를 오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모산중 성주사의 아까 계속 말씀이 이 산이 불모산 아닙니까? 불모란 말은 부처님의 어머님이란 말입니까? 왜 불모라고 했느냐? 성주사는 옛날부터 부처님의 태화를 조성하고 불상을 조성하고 하는 요새 그렇다면 거모 불상조성하는 스님을 불모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불상조성하는 것을 가리키고 또 전국에 여기에서 불상을 조성해가지고 모시고 가고 해인사도 가면은 명부전에 지장보살림하고 시왕 그 등상 또 태화가 다 이 성주사에서 조성해가지고 모시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불모산 그리고 성주사란 말은 많은 부처님을 비롯해서 불모살림 또 8만4천 황신장님이 이 도량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사 성인이 머물고 계시는 절이다 그래서 이 법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불모산중 성주사에 불모산 에 있는 이 성주사에 시방제부리 방광레이노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림 또 이 탁자 모세는 많은 부처님이 이 법회에 찬례한 사부대중을 위해서 광명을 놓아서 광명을 놓아 다 우리 이마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고 읍장을 놓여주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광명 지혜 광명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면 눈이 어두워서 또 읍장 장벽이 가려 있기 때문에 광명이 나한테까지 오는 것을 나는 못 본다 장애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지 우리가 나가다 벽이 있으면 못 나가고 문이 있으면 못 나가고 길 가다가 차단기가 있으면 못 가고 이게 장벽이다 우리의 장벽이 뭐냐 읍장이라고 하는 것 읍이라고 하는 게 좋은 선읍도 있지만 주로 나쁜 악한 읍을 읍이야 죄읍이라고 합니다 그 읍 때문에 읍은 또 누가 지었느냐 다 알다시피 자기 스스로가 지은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생각으로 힘구히 몸과 입과 생각이 행동을 해 가지고 원인이 돼서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읍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씨앗이 돼 종자가 돼서 언제 그 씨앗이 삭이 펼지 또 언제 얼마 동안 클지 큰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어샘 무슨 과일 가운데 좋은 무슨 뭐 사과라든지 인도에 가면 망고라든지 이런 좋은 과일이 아니라 쓰디쓴 그런 거 입에 넣으면 그만 쓰고 짜고 매운 그걸 고갈하지 괴롭다는 게 뭐냐 바로 쓰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한평생 동안 살아가신 일대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얘기도 할 필요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정반왕의 아들이요 실달 태자요 어머니는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모인 마파사 파사파제 그 어머니 이모가 길을 놓고 나중에 이제 24살 때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6년 만에 성도를 하고 45년 설법을 하고 그리고 2월 15일 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은 그야말로 생사를 초월했고 신통 자제하고 성인종의 성인이시고 무상전 위없는 어른이고 세전이란 말이 이 세상에 천상이나 천하나 우주공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수상한 분이다 그런 분이 왜 우리처럼 태어나고 우리처럼 왜 죽느냐 하는 이런 의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오신 것은 원력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왜 와 어떻게 왔느냐 부처님은 원력 수생 원력을 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수업 수생이에요 업을 받아서 업 때문에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신구의 삼업 이렇게 태어날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업의 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태어났다 원력 수생은 자유자재하고 올라면 오고 갈라면 가고 마음대로 걸림이 없지만 수업 수생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뭐 낳고 싶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지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가시는 것도 중생들에게 무상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면 오래 살 거면 영원하지 않는가 하고 그게 의지할까 해서 부처님도 육신 삼십 이상인 화신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입니다 삼신불이 예불할 때에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반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는 삼신불이 있습니다 법신과 보신 과 화신이라고 하는 거 법신은 주변밖에 해서 없는 곳이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상주 영원히 상주 불멸하는 그래서 자기 앞에 있고 자기 마음속에 있고 눈 뒤에 있고 어디든 없는 곳이 없는 그런 때문에 법신은 상대를 못합니다 할 자격이 없어요 유관만 지 지혜의 문이 없다 이 유관은 장외색이라고 장벽 밖에 있는 물질도 못 보고 장벽 안에 있는 것만 보지 종이 한 장 앞에 갈아 놓으면 저쪽을 못 보는 게 유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의 거룩한 몸매를 가진 과신들만 볼 수 있지 법신은 보지 못한다 합창당이 가령빈과 합창당인데 합창당이 노래하는데 찬불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했냐면 둥글고 밝은 비추는 우주를 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청정보신 빌어전하 부처님이란 얘기입니다 둥글고 밝다 그 마음의 광명을 덮을 광명은 태양도 안 되고 수천 척이라도 전등도 안 된다 그래서 둥글고 둥글단 말은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태양은 반에도 못 비치고 어파는 그릇 속에는 비치지 못하고 창고 속에도 비치지 못해 그런데 이 둥글고 밝은 지혜의 마음의 빛 즉 신광이라고 하는 것 그 광명은 어더움도 상관이 없고 밝음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둥글고 밝은 빛 또 부처님의 덕은 어떤 덕이냐 고루건 없다 그랬습니다 고루단 말은 평등하단 말이에요 고루 뭐 좀 친한 사람 미운 사람 친소가 있는게 아니라 일체의 중생을 죄 많은 중생도 부처님은 불쌍히 여겨서 마치 어린 애처럼 본다 어떤 종교에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고통을 주실 때도 내가 고통을 받고 헤매고 고통을 받고 어려울 때도 내 곁에 계신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금으로 원망신을 왜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 왜 불쌍한 중생에게 그렇게 무지게 실현을 꼭 줘야 되느냐 실현을 줬다면 빼줄 수도 있어 그럼 실현 안주는 사람에게는 곱게 보고 실현 주는 사람에게는 믿게 보고 이거는 고루고 넓은 대자 대비한 평등한 자비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너희가 불행하고 고통 받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다 내 스스로의 원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작자수다 너의 마음이 억을 짓고 너의 마음이 고통을 육체가 고통을 받는게 아닙니다 아프다고 하는게 마음이 아프지 육체가 마음이 없는 육체는 성장이기 때문에 감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루고 넓은 덕이란 말이 무슨 덕이냐 이게 바로 청정법신이 가지고 계시는 열반덕이다 우리는 자비도 의사도 미치는게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지만 부처님은 한계가 없다 오늘 출가 제의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출가를 한번 해보자 출가한다고 집에 가셔가지고 집을 다 던져버리고 에이너믄 나 알 바 없다 마하고 딸이고 뭐 다 해보이 별가 다 무상하고 다 죽고 많은데 에이너믄 내가 쓸딸탈 성을 뛰어넘 마가 가버리면 큰일이에요 죄짓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믿는데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관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믿어야지 어떻게 세상이 귀찮으니까 아이고 저길이 없나 요즘 보니까 아버지도 가정꾼에 나가기 힘드니까 혼자 도망가 버리고 없어 다 내버려 그런 사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인 어묵이 되는 분도 살다 보기 귀찮아 아아도 내버려 그만 도망가 버려 그만 조금 더 나은게 뭐냐면 합의 이혼하는 겁니다 내가 간에 같이 가가지고 가정재판소에 가가지고 합의해 가가지고 합의해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건 좀 나았지 그래도 아 이놈 그거도 안하고 만 한 일곱달 된 아아 갖다 내버려 도망가시니 그 아아 신세가 어떻고 그 아버지 신세가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딴 데 가서 좀 잘 살아 본들 무슨 영화를 그렇게 바라고 행복을 뭘 그렇게 구할 게 있느냐 우리가 부전의 복을 바로 안다면은 육체의 향랑만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안정 마음의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봐야지 환경을 그만 선택을 하고 괴로운 걸 피하고 행복한 걸 취하고 하려면은 이거는 배신자요 의리부동이요 인간답지 못하다 우리는 괴로운 원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원인을 책임을 져야 돼 도망가고 혼자 살아도 언젠가는 자기가 해 놓은 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 가지 맙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사바세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란 말이 우리말로만 하면은 괴롭기 때문에 견디어서만 살 수 있다 가민세계라 견딜감자 참으린자 우리가 사는 불교용으로 이 세상을 본질이 이 세상 본질이 뭐냐 고통이다 고다 고로 구성되어 있고 그 고기 때문에 고를 참아야 살아간다 우리가 출가에 대해서 오늘 부처님은 출가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난 밤 새벽에 성을 넘어서 부모가 있고 부모가 기대를 하고 정반원이 40이 넘어서 늦게 얻은 만족자에요 만족자니까 외아들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왕이 개성해가지고 자기는 맘먹고 죽을려고 그랬는데 하고만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기 전에 동문 소문 사대문을 봄날에 구경하고 그만 세상 인간을 거기서 이제 살펴본거에요 제가 성을 넘어가 도망가고 설산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가는 우리는 출가도 그게 사칭출가고 그건 유성출가죠 유성으로만 우리는 사가출가입니다 사가입산 집을 버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들어간다 수도처에 가는게 바로 산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 출가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홍진출가라고 홍진이란 말은 세상 복잡한 벼실하고 아주 부귀영화 누리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예를 들면 유마거사라든지 반교사라든지 또 우리나라 부설교사라든지 이런거 세상에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등방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걸까지 자기는 삶은 편안히 살터인데 그걸 다 던져버렸습니다 중국의 반교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살고 보니 남한테 좀 도시하려고 다 틀어서 파재간탐을 하려고 남한테 주려고 가만히 살고 보니 이것도 나는 도시에서 복받는건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빚을 준다 그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멀리 볼 때는 영원한 이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난 모조리 갖다 받아 다 집안업으로 했어 집안업으로 뭐하느냐 하면 손파리 하는 겁니다 방교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뭐 지게잇질 마시고 일하고 부인은 이웃집에 가가지고 열쇠같으면 실모예요 딸 아들 보건이 보성은 남이 일해주고 구두닦이 해주고 그때 구두가 없죠 이제 뭐 그런거 하는게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조금 주문 가져와가지고 저녁 먹고 내가 아침 먹고 저녁이나 앉아가지고 불교에 대한 법문하는 거 불교 교리 문답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는 존재가 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요새가 들면 그게 이제 대담이요 뭐 요새로 말하면 세미나를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가족 세미나예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팔은 정의를 찾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하고 읍을 적게 질라 그러고 그래서 대가 달란도에 콩설무생화라 온 가족이 달란이란 말은 화로불 넣고 뺑 돌려 앉아 얘기하는게 달란인데 그다 요새 달란 주점하는게 그 달란이에요 술집에 가고 앉아가지고 손을 한잔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라는데 거기 가서 도독질하고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달란한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주 화목한 가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구성해야 됩니다 돈이 좋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물질의 일변도로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물질이 왜 흘러가느냐 변하기 위해서 몸기가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몸기가 변하면 방탕해지고 방종해져 그 대신에 정생세계는 황무지가 된다 그러면 그건 불상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복해 양족을 하라 복도 닦고 지혜도 닦아라 복 닦는단 말은 돈벌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무소유라는 걸 그렇게 권장 안하면 무소유 무소유 인만 무소유해서 안됩니다 인도에 가면 무소유가 필요해요 글식하면 다 필요없죠 집도 필요없어 내가 한 한 3일 전에 범아를 좀 갔다 왔는데 범아를 내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누가 자꾸 한 30년만에 한 번 갔어요 처음 전 사람 처음으로 갔어 비행기를 처음 타봤단 말이야 오늘 타보고 오늘은 다른 데도 없고 공항에 나오니까 그만 그게 안개가 찌어가지고 요 근래 최악이다 요 그러면 어떻게 9시까지 있다가 9시까지 못 간다 그러면 그러면 전화하고 안올라 그랬더니 8시 50분 비행기가 또 될래요 그건 또 그것도 거기 들어갔다 책행기가 또 들어갔다 그 비행기가 또 30-40분 늦어진다는 게요 안올라 하다가 이왕 나서시니깐 기다린 분이 계시니까 와서 뭐 법문이라는 게 말할 말이 없어요 그냥 법회라는 게 서로 만나고 서로 탁마하고 서로 참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부처님도 45년간 법문하고 뭘 하냐 하니까 나는 45년 동안에 한마디도 사는게 없다 성도한 날로부터 12월 8일로부터 2월 15일까지 열반한 날까지 능각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도 사는게 없다 그러므로 불설이 불설이다 말하지 않은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게 불입문자가 된거에요 능각이 선정에서 의견제이니까 또 하기에 뭐 조금 더 아주 모르면 또 안 되죠 누가 어디 가다가 당신이 불설하니까 스카모님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났소 글쎄 소련에서 태어났는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책맥 쓰잖아 그게 부처님 어디나 몰라가지고 소련인지 일본인지 해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인도에 지금은 네팔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기는 조금 알아야 돼요 경전 조금 번영해 놓고 좀 보고 헌물도 좀 들어야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염불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그게 실천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복을 짓고 지혜를 다 까라 그랬습니다 물질로 나아가는 물질로 나아가는 물질 추구만 하지 말아라 독짓는 것은 일하고 돈 버는 거예요 재산을 모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다 까라 50% 50%를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시간에 50% 마음을 단속하는 시간을 50%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범하에 갔는데 그쪽 남은 인정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절이 따로 필요가 없어 지금도 범하는 태국은 안그런데 범하는 오십 명이고 백 명이고 그 사는 단체가 쭉 같이 가요 글씨 가락 그 안행이라고 막 중국란 바울 안 가요 안행이란 말이 기러기가 가을에 여기에서 저 추운 북쪽으로 갈 적에 날아갈 적에 보면 차악 마치 그 비행기 편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가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글씨 가락하는데 태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 그냥 막 가고 또 뭐 밥을 해가 차 싣어가지고 이제 갖다 주면 어떤 장소에서 바닥에서 일하는데 거기에는 더우니까 절이 필요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아침 글씨 해가지고 고향하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그런 비팔선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쪽 수행이 비팔선화라고 참선하고 같은 선이지만 달맞은 임선하고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도우니가 방이 필요 없잖아요 방이 필요 없는데 불때를 기름도 필요 없어 태국은 우리 제주도는 삶다가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가 많다 하는데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태국에는 세 가지가 없어 그건 또 눈으로 오면 눈으로 오면 눈병이 없어 공기가 좋으니까 이 매연이 없고 말하자면 우리 서울이 얼마나 공기가 탁합니까 사람 많이 사니까 그게 눈병이 없죠 또 차가 그러다니깐 다리병 각기 신경통이 없단 말이죠 많이 그러야 됩니다 차를 두더라도 가정에 차가 있는 건 다 있어요 남인데 없으면 또 안 되죠 두는데 그 차는 급할 때 멀리 갈 때 가족끼리 한번 갈 때 타야지 이러면 여우째 갈 때에도 타고 아무 데나 끌고 그 아이만 죽는 줄 알고 그냥 가다 가면 이 밭이 차 둘 때도 없고 아무 데나 갔다 세어놓으면 그러면 무슨 주민 거주에 있는 무슨 주차장에 또 달려있어 인자 그 대여놔으면 걸리면 10만 원이에요 시간이 더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것은 바로 정신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 차가 아니면 꼼짝 꼼꼼한 줄 알아 그런게 아닙니다 여태국에는 또 뭐가 없냐 하면 불확성이 없어 앞머리가 앞에서도 빽빽 안 해 그건 왜 그러냐 누굿해 중국사람 만만티를 하듯이 그 사람들 그러면 더우니까 하긴 그러겠죠 더우니까 막 막 차악 늘어져 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추우니까 북방사람은 추우니까 발발발바리는데 너무 발발바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암만 안 가도 가만히 있지 막 팍팍팍 한단 말이에요 이런게 결국은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 무소유 그러니까 절도 필요 없고 불방도 필요 없으니까 마음만 가지고 소유 그래서 그래서 무소유라면 먹고 있는 건 없을 수가 없다 무소유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질을 너무 소중해서 그것만 모아 사 놓으려고 하면 큰 큰 오산이고 또 물질에 끌려서 사는 존재밖에 안 된다 정신의 물질을 끌고 가고 정신의 육체를 끌고 가야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가면 편의주의다 편의주의란 말은 앉아있으면 싫고 눕고 싶고 눕고 누웠으면 또 불편해 그럼 죽어야지 누워서 불편하면 죽어야 돼 별 수 없어 죽어봤자 죽으면 어디 갈지 아여? 지옥에 가가지고만 기름 까마에다가 말이야 창을 확 질러가지고 그 해팔 죽을만하면 꺼냈다가 죽을만하면 꺼냈다가 이게 일일이나 만삼만세 하루에 마음만 죽으면 마음만 살린다 한 번 죽으면 그만해 죽을만하면 또 꺼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 고통이다 육체때문에 읍을 지어서 육체가 고통을 받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2월 8일 부처님 성도하신 날 아까 그 집을 나와서 출가하는 그런 건 다 문다문이세요 다 하면 또 안 되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까 홍진출가라고 세상 영화에 잘 살다가 그걸 다 아까 유마고사라든지 방고사라든지 윤필고사라든지 지금도 뭐 그 성인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참 초월적인 그런 거 출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3개 출가 3개 6개 3개 무색개를 초월해야 된다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아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열반이죠 아까 우리가 여기에 육법고양을 했습니다. 육법고양은 아까 올렸는데 육법이 잘하잖아요. 과일, 꽃, 향, 닭이, 흙이란 말은 마지, 그 다음에 향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것은 물질적인 육법이고 진실될 육법이 육법고양이 뭐냐. 과일 중에는 해탈과가 제일입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어주면 결과에 갔기 때문에 이것을 불과라 하기도 하고 아라한 과라 하기도 하고 과란말이 열매가 닮아졌단 말이니까 부처님의 출과를 했으면 무슨 결과를 얻느냐. 부처님의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수행하는 육바람을 하는 것은 인이고 꽃이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 과일 중에는 열반과가 제일이고. 우리가 깨끗한 청정수라고 청정수나 아니면 뭐 작설차나 달아 올리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우리는 보통 꽃 올리고 향 올리고 과일 올리고 마지 올리고 향 올리고 이런 등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차원이 높아지면 사면에서 한 10개 올라간 보살들은 과일은 보통 과일이 아니라 해탈과를 부처님께 올리고 꽃은 뭐냐. 만행화라는 겁니다. 육도, 육바람이를 하는 게 바로 꽃이다. 육바람이를 향하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은 만행화. 육바람이를 향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또 우리가 합장하는 것도 꽃이에요. 우리가 합장을 다 할 때는 흩어진 마음을 한테 먹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부처님께 합장하고 절하는 게 바로 꽃 올리고 절하는 게요. 합장은 뭐냐. 산란한 마음한테 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기. 다는 뭐냐. 감노다입니다. 감노다. 감노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현보산이나 부처님이나 가지고 계시는 감노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하기가 도가 높아진 감노수가 있지만 관세현보산에 감노대는 물 주는 게 있잖아요. 남성운동자가 그거 받아먹으려고 막 쳐다보고 그 빨바람에 얻아먹은 것만 만병통치예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는 감노다가 절이다. 또 향은 뭐냐. 해탈향이라는 게입니다. 해탈. 해탈하면 향기예요. 요즘 우리가 운동하는 게 뭐냐면 맑고 향기로운 운동이 있어요. 맑고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 맑아야 되고 마음이 향기로워야 된다. 마음은 그것만 단듣지가 꼭 차있는데 그것만 향수만 뿌려가지고 향수는 물론 향수가 좋다는 게 안 발라봤는데 그런 것만 만만 온 몸에 발라봤자 코만 찌리고 더 거스러고 더 나빠요. 너무 뿌려놓으면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름다우면 향기는 향기를 풍기는 겁니다. 우리 여분 할증이 있잖아. 개향하는 게 뭐냐. 개를 잘 가지면 향기로운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배신 안 하고 지나친 욕심 안 내고 이러면 이게 바로 개가 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는 치다 안 치다 볼 수가 없어. 개를 가지면 개의 향기 정향이란 말은 마음을 다 가라앉혀가지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게 정향이. 마음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그 다음에 해양향이 지혜거든요.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해탈지견. 지혜가 생겨가지고 아주 광명이 비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향, 해양, 해탈향이에요. 해탈을 하면 그게 바로 해탈한 리가 얼마나 향기로 깨우지요. 해탈을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향기 중에는 해탈향이 젤이다. 우리는 그런 어떤 차원이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치다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은 안 되지만 그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뭐 하느냐 그게 되기 위해서 부천에게 꽃 올리고 향기 올리고 음성고향을 하고 아닙니까? 절해야 되고 절은 또 뭐냐면 암환을 없애는 게 가장 절이 훌륭한 절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절할 때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가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절 안 해도 그 사람은 절을 늘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루 백팔배 한다 하더라도 하는 태도가 목에 뻣뻣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말이 또 그만 또 마을씨가 또 뻣뻣해 반말하고 그래 보셔 그게 누가 바로 보나요? 그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이 출가하기 때문에 출가에 대한 걸로 몇 마디 더 와서 결론을 짓는데 출가는 뭐냐 우리가 불교에 입문해서 부처님 불교를 믿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뭐고 여기에 계시는 사부대중을 비롯해서 모든 불자 불자는 죄가 출가 다 하니까 불자들의 목적이 뭐냐 부처님을 믿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멀리 말하면 성불이지만 해탈하려 하는 것이지만 그걸 다시 표현한다면 출가는 또 불교를 믿는 것은 생활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다. 생활의 궤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활의 궤도가 뭐냐 하루 우리가 두고 보면 아침에 일을 나 기침해가지고 뭐 세수하고 뭐 밥해 먹고 아침 먹고 또 나가 직장에 일하고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고 가다가 또 친구도 만나고 저지러가 자고 이게 생활입니다. 늘 번복하죠. 이거를 떠나서는 권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불법적 세법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동의 바로 일상생활이지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법성 성계로 있죠. 생사 열반 상공화 중세하고 있는 생사 거듭하는 이 생사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열반이 한 덩어리다. 그게 차별이 없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이 마음이 앞으로 개정해가 될 부처가 될 그게 요소지 탐진치 중생심을 내놓고는 진리도 없고 부처도 없다. 황교에 보면 부처님과 중생과 또 마음과 이 세 가지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저스님은 적심직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곧 부처인데 마음이 없는 중생이 없어요. 그러면 좀 시원찮은 중생은 그 마음이 좀 좀 시원찮고 훌륭한 중생은 마음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보살 관세현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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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이 하문으로 보리살샤를 주는 말이 보살 이에요. 보리살샤 인도말로 보리사 터바라고 그 무슨 중생이냐 살타란 말이 중생이란 말입니다. 보리란 말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 보리보리 안욕다라 산명산보리란 말이 깨달았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편에서는 깨달은 중생이고 우리는 깨달을 중생이다.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는 앞으로 깨달은 미래의 부처고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이야 그분도 우리는 부처인데 지금 현재 중생이다. 또 달리 보면 깨달은 부처님과 미안 중생 이게 보리살샤 보리살샤 반이들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다. 같기 때문에 선정에서 마저스님이 어떤 게 불법의 핵심적 진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적심시불이니라 마음이 곧 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남인들은 고개 닦으면 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신으로 가서 또 물어서 어디로 물어서 어떤 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끝으로 착 뒤집어가지고 비신비불이니라 어떤 게 진리입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고개 착하기 때문에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다. 이것을 남전보헌 선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물건도 아니다. 뭐냐 다 아니라면 다 기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부정 이라는 전체 부정 하면 전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심정에 부정 하는 공 이라든지 건강 공 이라든지 공 배 이를 베끼고 나면 실체가 드러난다. 그 실체가 뭐냐 그게 진리 원 마음 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목적 이라든지 출가 하는 심리 내가 다 뭐냐 하면 생활 궤도를 수정 하는 거다. 생활 궤도를 어떻게 수정 하느냐 부정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살펴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그게 바로 부처님의 법을 신행하는 신행 생활 이고 수도 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중생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 이 세상은 흘러가는 물이 진리로 봅니다. 순리니까 흘러가는 물이 순리. 부처님 법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야 본법을 찾는다. 영무를 해야 돼. 중생은 순리고 부처님 우리가 지금 발심을 해가지고 총 55위로 올라가는 게 입니다. 우리가 발심하면 천범부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뭐 등각 무각으로 해가지고 55단계 마지막 단계가 성불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도로 유리한 게 뭐냐 이게 순류 에요. 음력에 끌려 다녔다. 계도를 걸어본 적이 없다. 어떤 책임자가 회사 책임자나 뭐 가정의 책임자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봐서 잘못된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지 잘 아는 거는 놔둘지 그런지 우리의 마음은 세세생생에 익혀놓은 게 뭐냐 중생음만 생사음만 익혔어요. 반야나 보리를 구하는 길은 안 하고 낙어 죽고 낙어 죽고 탐진지부로 하고 싶은 들 하고 이거는 무진장 세세생생 익혀왔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은 순류다. 그래가지고는 본부의 꼴을 면할 날이 없다. 본부의 탈을 면한다면 어떻게 되냐 뺏빠진 고행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 바로 영리다. 물이 흘러가는 힘이 안 되는데 거꾸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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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중생은 뭐냐 하면 순간이 12년법이 있잖아요. 무명 행 식 이런 게 뭐 있어요. 욕이 촉 어려운 얘기는 안 하려 했는데 그래가 낮에 가서는 생로병사 마요 해야 한다. 이게 무명 때문에 고놈이 근본 무명이다. 우리 마음에 본래 무명이 없지만 한생각 망동을 익히면 그게 종자가 되어버려. 그놈이 새끼를 쳐가면 지말문명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아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애취 뭐 있잖아요. 생로병사 하는 거 이게 순류다. 우리는 그렇게만 가선 안 된다. 이 궤도를 수정하자 그런 얘기에요. 무슨 가정에서 장부하고 밥하고 방 닦고 이런 걸 수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너가면 뭐 방도 안 닦고 가만히 잘하는 그런 수정이 아니에요. 마모 길이 걸어가는 데 어떻게 걸어가는 가 붙잡아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수심이오 수도다. 그렇게 하는 과정 초단계가 뭐냐. 이게 불법 만나는 겁니다. 이게 초발심 이라는 게 이걸 각도로 라고 그래요. 알고보니 지금까지 행한 잘못됐다. 자기 마음은 덩겨버리고 지내 어디만 모르고 이놈 도둑님이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팔을 치고 있다. 이놈 어마어마한 지배를 다 하고요. 그래서 육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마음의 도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간사 해요. 그거는 계속 내버려면 안 됩니다. 눕고 싶더라도 안 누워야 돼. 이런 자세는 안 누워 하고 버티고 좀 앉아 있어야지. 누구 싶다고 드라누고 말하고 싶다고 말 다 해보셔. 맨 구검에 걸려가지고 남한테 용어도 안 묻고 싸움 하고 고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몸 끼고 하고 친구들 해봐요. 주머니 그녀 나 때려 줘봐요. 가방 있나? 고소도 해가지고 구속 당하지. 안 된다. 이 조정을 누가 하느냐.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된다. 물론 취직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징급도 해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학교 입학 대학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한 바탕으로 해놓고 뭘 구해야 그게 영원하고 좀 하지. 그거 안 하고 하면 공정액도 있는 주축도 없는 집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새생 생생의 무시급 이라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부처님도 당신이 발심하기 전에 이 사바세계에 어느 곳은 자기의 몸으로 안 버린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수급을 생원해 그래서 부처님도 과거에 발심을 했어요. 발심을 해서 보살 해서 수행을 한 겁니다. 수행할 때 식장마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배고픈 호래리여 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 미개 해주고 비둘기를 살리기 하자 다리에 살을 비해주고 이런 고통을 다 복을 짓고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났어. 이게 인연입니다. 이게 행동 불법이라고 다행히 불법을 만났다.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시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돈 버는 게 어렵고 자기 직위가 진급되는 게 어려운 게 잘 안 돼. 다 끝 같은데 임명장 받아 봐야 나주반도 안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도 깨닫는 게 잘 안 돼. 이 세 가지가 어렵습니다. 깨닫기 어렵고 돈 마음대로 되나 안 벌어져요. 그러면 또 문문도 어디 잘 가는데 아무데나 잘 안 온다. 또 진급이 잘 안 돼.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삼난이 이십란도 있고 삼난이 있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인생난득 사람 문받기가 어렵다. 육도 중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에 가보소 온통 땅바닥에 가면 자잔한 개미 수렁총 잔잔한 벌레 가만히 가면 여름에 그 밑에 뭐 워만한 벌레 가 무거 수위 그 많은데 그래도 재산이 없고 좋게 못해 하더라도 사람 된 거를 좀 좋게 생각하시오. 나는 왜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면 그게 우리는 참 경향입니다. 그거는 선택된 자 이거는 그런 줄 아시오. 그 다음에 인생은 사람이 됐죠 지금. 그 다음에는 뭐냐 훌륭한 뜻을 가지기가 어렵다. 장부라 하는 게 꼭 남자 장부가 아닙니다. 훌륭한 뜻이 뭐냐면 보살 심이에요. 보살 이라는 게 대심 중생 이라고 보살 여자 남자 보살 심 있는 사람은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 가느냐 남도 위 한다. 이게 장부심이에요. 우리는 되게 좁잖아요. 자기만 범위를 못 벗어나는데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선타국 이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한몫을 놓고 자기 뒤 본부나 소성들은 자기를 앞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남의 게임 조금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부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불법을 난봉이라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부처님 법 만나는 게 원가교에 보면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4천원 4천원 천에서 지상에 바늘 하나씩 해놓고 계좌 하나 딱 드린다. 이 계좌 그 계좌가 바늘 끝에 수록 부딪히는 거 이게 징계상 터라고 계좌 하고 여기 콜 붙여봐요 난 테레비전 봤는데 안 들어가잖아 그게 한번 쳐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들어가거든 요거 요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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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는데 4천원 생년 요거 바늘 끝에 계좌 시간 다 깨냐 이게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불법 만나는 게 또 맹굴목이라고 눈면목 여기가 바다에 있다가 밑에 찰려면 하면서 나와가지고 숨을 쉬는데 해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쉬는 그냥 못 쉬어 판자 쪽을 하나 맞아야 거기다 몸을 좀 얹어가지고 쉬지 그 옆에서 또 도로 들어가야 한데 큰 넓은 바다에 판자 쪽이 어디 있겠지 그게 그래서 부처님 본 만나는 그렇게 어렵다 인생 난데기요 장보난데기요 불법 난데기요 난데기요 우리는 다 했어 지금 근데 뭐 원망을 하고 나는 왜 돈이 없는가 말해 내보다 난 물질적으로 난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없는 그죠 뭐 조건 없지만 마음으로 부자가 좀 돼야죠 나도 이만하면 됐다 또 더 잘 벌여야지 벌여가지고 많은 점은 더 좋고 또 없이 우리들 살아야지 뭐 세상 살림살림 살게 메인 겁니다 돈을 버기보다는 부자되는 방법은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망심은 모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아니지만 절약은 해야 된다 필요없는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건전한 정신이고 그런 정신에는 물질도 모아지기도 하고 물질이 우선 될 수는 없다 그래야 마음이 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지를 다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을 만나다 부처님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보배를 내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 보배를 내 마음에 저장을 해야 돼요 질보가 있는데 유형적인 질보가 있어요 질보 검은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 에나멜든가 그런 게 뭐 있어요 새파란 에나멜든가 그런 거 귀중한 보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성보라고 성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신심 이라는 게 확고한 신음에 있는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우리는 신념만 있으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또 부처님을 믿는 마음 내 마음을 믿는 신심이 건보이에요 그래서 확고한 신심 그 다음에 개 개를 지켜야 됩니다 오개를 지켜야 돼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술 먹고 해봤자 그런 사람은 돈 벌 수도 없고 망신하고 내놓을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심불사 마음은 삿대지 말아야 되고 면불게 얼굴은 남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떳떳해야되요 그러나 옆을 얼굴 허리를 구부리지 말아라 그건 무슨 소리야 합니까 그건 뭐 뻣뻣하란 말이 아닙니다 굽신굽신해 화보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하만다 갔으면 그저 굽신거리고 말이야 우리는 약자에게 약해야 되고 강자에게 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강자한테 가서는 군먹 오줌을 사고 그저의 지당하왕이다 뭐가 지당하왕 다같은 인간인데 말이야 그건 별거 아닙니다 약자는 우리는 자비심으로 보살펄 줄 아는 마음 그게 보살해 그거야 거기서 복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마음은 삿대지 말아야 되고 얼굴에는 면불괴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옆얼굴 허리 허리는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아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주 건전해야 되고 또 떳떳해야 되고 아보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마음만 가진다 이게 바로 개다 이게 믿음 개 그 다음에 참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회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편하지 이거 108참이 참회해야지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부처님께 예를 저를 올려야 돼 그래야 부처님께 재난이 공덕이 되고 자기를 낮추니까 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일곱째가 뭐냐면 또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지혜가 있으면 돈보다 낫고 그 다음에 건강보다 낫고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그 지혜는 한 우치다 이게 우치가 뭐냐면 어리석음이죠 그게 아께 무명이에요 그래서 각도내라고 아께 했습니다 이 역행 가운데 아께 순행원 시비니르나 막 우수고보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백천만금 만족하라고 그랬죠 부처님 만나는 게 백천만금에 만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그게 그런데 그런데 악은 문제는 덕수지 내가 이제 부처님께 본문을 덮기도 하고 눈에 책을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뭐냐면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출가가 생활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역광이다 역광이라는 게 물이 흘러간 대로 마음을 내킨 대로 내 입을 방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개가 지는 거 참회하는 거 반성하는 거 전부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노란 말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게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닙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운만 짓고 탐심이 벌어왔다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면 그 다음에는 발심을 해야 돼 이게 보고발심이라기입니다 요새 만역 따라 삼락삼 보니까면 그게 바로 발심이다 바른 마음을 일으킨다 요게 역광 가운데 각도노해가 발심하는 게 발심하고 보니까 잘못한 게 보여 우리는 한 40, 50 지나가 60이 쯤 돼가야 뭐가 보이지 저런 사람은 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전부 지가 옳고 막 부딪히고 나이가 많으면 허물이 보여요 앞에는 안 보여요 뒤에 보면 뒤가 보여요 지나가게 보면 그것도 나이가 한 5, 6세 돼야 보이지 젊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랬거든요 내가 공자 73세 죽었는데 70이 뭐냐면 종심소역할도 불리거라 70이라고 보이니까 그 전에 마음하고 싶대로 다 놔둬도 조금도 진력은 남이 없더라 그게 뭐냐면 철 났다는 얘기입니다 60이 철 났게 아니라 70이 철 났거에요 우리는 70이라서 철 못 납니다 정인철이 돼요 그래서 각도노해가지고 역관의 철제에요 그 다음에 보고발심 고통이 두려워서 발심을 아 이따 보니 내가 세상에 꽃 지옥가게 하고 자꾸 돼 버려 겁나잖아요 우리는 모를 때 겁나지 알면 겁이 나요 법을 알면 겁이 납니다 법을 뭘 내야 이런 하나님 고려해 안다고 막설치지 법을 많이 한 사람은 꼼짝도 못해 다 걸리니까 그래서 보고발심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수육도 육도를 당난다 발심을 해가지고 아 내가 공도를 지어가 이제는 마음을 찾아야 되겠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고 부처님은 못 만나가 이제 뭐 알아지니까 그래서 육바람이를 행한다 해가지고 나라에 가서는 아가 공해지는 게 아가 공한단 말은 자기 주관이 공한단 말이고 법공이란 말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이 다 공해지고 다 공해지면 뭐냐 이심이라고 마음을 여겨 분별망상을 다 떠난다 망상심을 떠나는 게 뭐냐 이게 니르바나에요 열방이란 말이 다 녹아졌다 다 타부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 속이는 번의 망상하고 분별 탐진치 이런 마음이 다 녹아졌단 말이지 진심이 없었단 말이지 진심이 없으면 안 되지 그거는 요새 무련이다 무심이란 말이 나쁜 마음이 없었단 말이지 진심은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에 성분한다 이래서 부처님의 출간은 역관을 하기 위해서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율면 고행을 얼마나 고행을 했습니까 고행상 봤죠 다 짱말라고 뺏다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수행하면 뭐가 자꾸 방해를 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금고된 사람이 많아 지식이 한 사람이 많고 도금한 사람이 많고 도가 높을수록 뭐가 강해지고 사람이 재주가 강하면 또 질투한 사람이 많대요 나이 버리니까 끌어들면 이게 중생 세계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12월 8일 날 7일 날 저녁에 말이야 8만 4천 마구니 파손을 물리치고 성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늘 출가를 해서 하며 고행을 해가지고 성도를 하고 45년 동안에 8만 장경을 남겨놨다 8만 4장경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뭐냐 그게 바로 상주법신이라는 게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이 늘 계신다 또 경전이 있는 곳에는 8만 4천 5호 신장이 그 도량과 그 경전과 그 경을 믿는 사부대류를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월 8일 부처님 출가하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정을 자꾸 하며 살아가자 요새 말로 체크를 자꾸 해야 된다 내버려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말아라 합창단 말깁니다만 합창 노래 그래서 1년을 버리고 3년을 맺던 한금북이 있는 것 같아 예전의 하던 걸 다 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하면 큰일이에요 예전의 하던 아버지 생겨던 걸 다 버리고 말이에요 모든 공간 다 버리고 집안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과거에 하던 악기의 순환 순관 무명행식으로 탐김치를 버려가지고 생사음만 지어오던 그걸 다 버리고 새 2년 새로운 의미를 요게 이제 역관입니다 역관 경의 화음교에 보면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숙자는 방교생하고 익을 숙자예요 요새 익을 숙자 밥이 익었다 뭐 이렇게 익었다 하면 익을 숙자가 있어요 익숙하다는 숙자예요 익숙한 것은 내부 들어야 놔둬가지고 설계만 들고 그건 공을 들이지 말라 그러니 익숙한 것은 그 다음에 생자는 방교속하라 선 놈은 붙잡아가지고 익혀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 게 뭐고 이건 게 뭐냐 우리는 생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바삭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탐진지 부리고 남 욕하고 뭐 굳은 일하는 거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사예요 그거는 배울 것도 없어 요새 우리 무슨 화토 치는 거 배워와서 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가가지고 요새 뭐 스톱인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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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라 말인지 뭐 고스톱 배워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또 요하는 거 배워와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잘해요 어쩌면 쉬워 욕하는 걸 수 있지요 탐진지 부리고 할 수 있게 하지요 노름하는 걸 수 있게 하지요 편안한 걸 수 있게 이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익었어 순간입니다 그거는 방치해두어라 그 대신에 지금까지 설었던 거 안 했던 거 그게 뭐냐 반야라는 게 치해 반야가 뭐냐 역관이라는 게 이게 바로 바꾸만 말하면 생활 궤도를 수정하는 게고 부처님의 법을 믿는 게고 마음을 닦는 게고 수도하는 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영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힘들지요 참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 머리가 상기가 오르지 허리가 아프지 망사해도 오르지 그 양이 있으면 괜찮은데 안돼 뒷분만 치면 먹었다 올라가지고 말이야 친구 만나고 싶고 말이야 어느 무슨 만날까 어디서 뭐지 전화가 안 오나 또미 옆에다가 무슨 핸드폰 꽂다라고 그게 무슨 참석이에요 그게 말이야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마음을 호되게 다시 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훌륭한 부처님의 불자예요 그래야 거기서 의미 놓아지고 복이 질어지고 기도가 성취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백발배하고 관세무살 정권하고 막 불사도 하고 뭐 다 하고 이래야 이게 바탕이 기대로 돼가지고 그 기도가 잘 성취가 된다 이런 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여러 불자님들도 생활교들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지만 마음의 생활을 늘 살펴보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 일은 잘 안 보여 그러나 살펴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돌이켜보고 참여하고 또 반성을 하고 타짐을 하고 이게 조심이라는 겁니다 조심 그 반대가 방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문을 적게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그게 부처님의 큰 가호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받는다면 안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15일까지 아무 장애 없이 원만하게 회양 때까지는 입자만 딱 해놓고 말이에요 회양 때 한번 와가지고 뭐 회양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부덕한 사람이 있으면 알 수 없죠 부덕한 일은 일 보는 게 그게 기도니까 그러나 가능한 대로 다른 데 보고 사시해 봐 부처님께 절을 다 향 하나 올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부처님한테 죽은 또 사실 필요 없어 꿇어 앉아가지고 부처님 절 아시죠 이렇게 하라고 네 그럼 부처님은 다 통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모두 부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알기 때문에 하루 한 부서에 와가지고 부처님 향 올리고 자기 소망을 얘기하고 뭐 또 필요하면 108배를 해야죠 그래야 몸에 좀 고통이 돼야 공격이 있지 변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최하로 마산 여기가 무슨 여기 시가 무슨 시여죠 함양시여 무슨 창원시여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나니 오다 보니까 옛날에 가봤는데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저는 뭐 천지계력이 됐어 아주 그냥 그렇다 보니 매일 한 부서고 제가 기도를 잘해서 이분이 충가로부터 열반죄에 이르는 8일간의 보폐와 기도를 원만히 잘해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을 많이 받아 가지는 회양을 갖도록 당부를 합니다